나의 삶을 그 품께 맡길래 구원에 만석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도 펴 찬송하네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대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자 라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종착력이 가까이 올수록 긴장감을 가지고 더 열렬히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은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먼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라고 말하죠 왜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곧 이어서 서로 대접하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서로 대접하는 것이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었죠 있긴 있지만 서민들은 거의 이용할 수가 없을 만큼 비쌌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누군가의 집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의 집에 유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죠 사도님 16장을 보게 되면 루디아라고 하는 자매의 집에 유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마침내 그 빌리포 교회가 그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 그 시대는 나그네를 돌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자신을 대접하는 것으로 간주하셨고 마지막 날의 심판에 기준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주님은 누군가를 우리가 대접하게 되면 그것을 자신을 대접한 것으로 간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감독을 선택하여 세울 때도 디모대전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하여 숨어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핍박을 피하여 숨어 지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누군가는 숨겨주고 누군가는 대접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하여 숨어 지내고 있는 형제들을 누군가가 재워주고 대접하는 일은 그 시대는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하죠 다시 한 번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 원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이 원망의 어원은 남이 듣지 못하도록 조용히 중얼거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불평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 대접을 하면서 동시에 불평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대접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대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시간도 그렇지만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많은 희생도 치루어야만 되는 거죠 자기 생활도 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죠 그래서 대접을 하다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곤면합니다 수고와 비용이 들더라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대접하라고 곤면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원망 없이 대접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접하는 일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거든요 사랑에 대한 실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망 없이 대접하는 자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단코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누군가를 대접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을 했는데 그 천사를 통해서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리부가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그의 약대를 대접하므로 이삭을 자기의 신랑으로 맞아들이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생나압은 정탕꾼을 잘 대접하므로 그 열이고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르바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잘 대접하므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하므로 죽었던 자녀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죠 또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람들의 얼굴이 각기 다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공원에 앉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는데요 어쩌면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너무 달라요 지나가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리고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나 홀로 잘 먹고 잘 읽고 잘 살고 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요 그것은 봉사의 삶 성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효과적으로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청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청직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오이코모노스,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관리자라는 말이에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관리자가 청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직이란 주인의 것을 이인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직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의 온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은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지혜와 지식도 주셨고 명예와 재물과 혼세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이 낳은 그 자식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 주어서 관리하도록 맡기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청직이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르게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주인이 돌아와서 마지막에 결산을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읽겠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새 여기 결산한다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주인이 우리에게 맡겼으니까 다시 결산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가정에 맡긴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이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선한 청지기도 있지만 악한 청지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선한 청지기가 나온다는 말은 악한 청지기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선한 청지기일까요? 여러분 누가 선한 청지기죠? 첫째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에 빈손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손에 가락지라도 하나 끼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시간도 주셨고 그리고 물질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명예와 지휘도 주셨고 사업장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 것이냐 착각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이냐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을 마음대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은 실제 온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직이로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청직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청직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반면 악한 청직이는 누굴까요? 이 악한 청직이는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을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시간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그리고 이 재능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몰락하고 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보게 되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데 그것을 자기의 것이냐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여러분 몰락의 길을 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는요 굉장히 금면하고 성실했던 사람 같아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고도 부자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부자는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해서 부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준비성도 철저해서 나중에는요 곡관도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이쯤 되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보면 1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거기 잘 보세요 내 모든 물건과 곡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소유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쌓아둔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자가 어떻겠습니까? 인생을 엔조이 하는 데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 보면 12장 20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물질이 영혼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이 부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이 왕이라고 하는 권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상 13장을 보게 되면요 불레셋이라는 나라에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나가서 싸워야 될 군인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싸움도 하기 전에 군인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왕이 얼마나 타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고 지금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그런데요 그때 이 사울왕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왕의 혼세와 권력을 가지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는 제사를 번제를 자신이 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왕의 혼세와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로 진노하셨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울왕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여러분 그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건대에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권력을 불의를 행하는 일에 사용하다가 독재 권력이라고 말하죠 이런 걸 우리는 독재 권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몰락한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누가 선한 청직입니까?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알고 청직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선한 청직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선한 청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은사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주어진 것들이죠 은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도 건강도 시간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땀을 흘리고 수많은 눈물과 수고와 희생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얻게 되었고 성취하였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힘만으로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내 열심과 내 전략과 내 노력만으로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성취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노력의 결과라고만 생각해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하죠 운이 좋았기 때문에 시대를 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실까요?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던가요?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갑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 은혜잖아요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던 자신인데 이제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평생을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더 많이 수고를 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아무렇게나 삽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낭비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자꾸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비교를 하게 되죠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참 좋은 저런 아름다운 탤런트를 주시고 내게는 이런 탤런트를 주셨나요?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물질을 맡기시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갑니까? 왜 저 사람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책만 보면 졸립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탤런트를 비교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를 비교하고 연봉을 비교하고 심지어는 나의 코의 넘나지를 비교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누구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모든 은사를 모든 관계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요 선한 청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선한 청직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자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임을 알고 청직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청직입니다 누가 선한 청직입니까? 비교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성기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직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